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의 북중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란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기후위기란 말을 쓴지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기후위기란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해왔는데 기후위기, 뭔가 위기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가 변하면 그건 위기인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철 기온의 평균 기온이 30도인데 31도로 올라가면 그게 위기인가요? 뭐 에너지 좀 쓰면서 에어컨 좀 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기후위기로 대표적인 예들이 있는 건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왜 지금의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폭염일 것입니다. 멀리 안 가더라도 올해 7월, 8월에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으로 많은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7월에 유럽에서 현재도 굉장히 큰 폭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지난달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일본의 논에서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가재가 익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너무 열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스스로 타는 이런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폭염이 더 심각했다는 얘기고요. 그게 올해의 얘기입니다. 반대로 호주에서는 남방구에 있으니까 호주의 여름은 12월, 1월, 2월입니다. 2월 달에 굉장히 큰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후위기는 이런 폭염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폭염 말고 다른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나사에서 만든 기후나선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그리프인데요. 각각의 월 평균 기온을 선으로 쭉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둘레 반지름은 평염보다 온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히 나타낸 거고요. 거기에 색깔을 입혔습니다. 빨간색은 평염보다 온도가 증가했다. 파란색은 평염보다 온도가 감소했다. 최근 들으면서 굉장히 온도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기후나선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지구의 온도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들어 한 1도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의 속도를 보시면 원의 반지름이 커지는 게 1980년대 이후 그때부터 급격하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증가하고 있다. 1도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1도 정도 증가하는 게 어떠한 기후 위기를 현재 지구에서 낳고 있을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수면 상승입니다. 이 그래프는 해수면을 계속 증가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00년부터 지금까지 해수면 온도가 계속, 해수면 고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은 초반에 1900년부터 1930년까지는 0.6mm, 1년에 0.66mm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부터 1992년까지는 증가의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한 1.4mm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20년에는 3.3mm, 다시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해수면 고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해수면 상승이 20cm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양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50년에 비해서 해양의 침수나 또는 홍수 피해가 한 300에서 90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해수면 고도가 올라가면 앞서 이강 교수님이 잘 설명해주신 것처럼 물의 위기도 심각해집니다. 해수면 고도가 올라가면서 제하수의 염도가 침투해서 물을 못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얼마나 현재 해수면 고도 상승이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그림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지의 작년 6월에 표지로 나온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단행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을 기준으로 벽 쪽에 바다 쪽에 사원이 하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땅이 침수가 안 됐던 땅인데 점점 해수면 고도가 올라가면서 이쪽 땅을 못쓰게 되고 그래서 이 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해수면 고도에 대한 피해로 수천억 원의 돈을 매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로는 수십 년 안에 그 섬 자체가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발로의 장관이 유엔에서 그러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연설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해수면 고도의 상승에 대해서 좀 멀리 비켜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은 해수면 고도가 2미터 상승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바다에 잠기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서해의 대부분, 서해의 많은 부분, 부산 이런 지역이 해수에 잠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지에 있는 물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특히 빙하로 된 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육지 빙하, 즉 산에 있는 눈들이, 눈이나 얼음들이, 만년설들이 녹아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수면 고도를 지금까지는 만들어 왔습니다. 약 60%죠. 그리고 그릴랜드그 28%, 남극의 빙하가 기여하는 게 12%였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강균 교수님이 바다의 민물의 대부분은 남극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해수면 고도에 미친 영향은 제일 적죠. 그런데 문제는 해수면 고도의 상승이 이렇게 가소화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남극과 그릴랜드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빙하의 농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에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반 정도가 50%, 50% 정도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간단히 문제를 내볼게요.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주계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가 2미터 상승하면 우리 해수면 이름은 얼마큼 장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상승할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답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지구의 물의 2%는 남극 빙하로 있다. 이강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두 번째, 지구의 바다 평균 깊이는 3,800미터이다. 이걸 근거로 해보면 면적은 같기 때문에 높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3,800 곱하기 0.02%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6미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계산해보면 60에서 70미터가 남극 빙하가 녹았을 때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특히 60에서 70미터는 순수하게 남극에 빙하가 녹은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빙하가 녹는 것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팽창해서 하는 것도 거기에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60미터가 아니고 100미터 넘게 남극에 빙하가 녹으면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미삼아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극, 북극에도 해빙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해빙이 다 녹으면 전주기호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답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답은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에서 얼음을 둥둥 띄었는데 얼음이 다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 고도가 잔의 수위가 올라가지는 않죠. 부력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다에 뜬 얼음은 부피에 현장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극과 그릴랜드의 빙하가 녹을 때 슬슬 녹는 게 아니고 빙하가 붕괴되면서 바다로 들어가면서 녹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녹으면 증가하지 않지만 그냥 따뜻한 커피에 얼음을 넣는 순간 부피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극의 빙하가 갑작스럽게 붕괴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수면 상승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몇 달 안에 해수면 고도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상승, 이 그림에 해수면 상승된다면 어떤 어떤 도시들이 잠기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한 3미터 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잠기고요. 6미터로 하면 상하이라는 상하이 대도시가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해수면 높이가 80미터 상승했을 때 오른쪽에 작은 그림이 있는데 작은 그림이 세계지도인데 80미터 증가했을 때의 육지의 분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수면 고도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수면 고도에 대해서 상승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기후 위기에 느끼는 것은 극한 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강력하고 잦은 폭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 겨울에 폭풍이 증가하고 폭설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폭설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난주에 겪었죠. 더 강하고 잦은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기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대기는 7%의 수증기를 더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호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다 비로 만들어서 거기에 퍼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하면 그만큼의 집중호우의 강도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우는 증가하는데 또 반대로 가뭄은 또 강해집니다. 가뭄이 강해지는 것은 또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뭄이 강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육지의 땅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땅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육지에 있는 물들을 다 뽑아내게 됩니다. 다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갈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태풍 또한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도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산불 자체도 더 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극한 현상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극한 현상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구에는. 그런데 이 원래 있던 극한 현상을 더 강하고 더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지구온난화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비교해보면 인간활동에서 극한 기상이 굉장히 많이 했고 보시면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과거 20년과 최근 20년에 얼마만큼 피해가 많이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망자 숫자는 약간 증가했지만 나머지 재난수나 피해 인원, 재산 피해 등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극한 기상의 대표적인 게 홍수, 홍수가 44%였고요. 그 다음에 스톰, 태풍과 같은 스톰이 28%. 지진은 기후변화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기후변화하고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될까요? 자, 최근에 발간된 IPCC 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보시면 집중호우는 지구 온도가 예를 들어서 4도 올라가면은 지금보다 3배 더 강해져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3배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1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집중호우가 지구 온도가 4도 올라가면은 3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은 1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가뭄이 2.5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폭염이 매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5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강수가 39배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현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기후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극한 현상이 가뭄 하나만 와도 힘든데 폭염 하나만 와도 힘든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기상 현상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폭염과 가뭄이 같이 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가물고 그다음에 폭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뭄이 있게 되면은 지표면에 있는 토양에 있는 수분들이 물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기온을 조종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고요. 이 산불은 당연히 다시 폭염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폭염, 가뭄, 산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태계가 붕괴게 되면 식물들은 대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우면은 증발살을 많이 시켜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태계가 붕괴되면 이러한 작용을 잃게 되고 그건 다시 폭염과 가뭄과 산불을 유발합니다. 생태계에서 나온 식물에서 나온 증발산이 비를 만드는데 생태계에서 증발산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뭄도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복합적인 것들이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에 나타난 그림은 유럽 그림인데요. 유럽의 각 작은 점들이 산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난 거냐? 이걸 만들기 하루 전, 일주일 전에 발생했던 산불들을 표시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불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굉장히 지금 500년 만에 가뭄, 500년 만에 폭염 이런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미국도 지금 산불이 발생하고요. 불과 올 봄에도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발생했고 꺼지지 않아서 뉴스에 계속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산불의 증가는 단순히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재산 피해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또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냐면 심각한 대기 오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의 굉장히 청정한 지역의 섬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 서울의 미세먼지를 벗어나 청정한 지역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겠다 이런 걸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미세먼지가 400이 나왔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심각해도 100이 넘겨 쉽지 않은데 400이 넘었습니다.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면서 400이 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산불이 주변에 산불이 발생해서 꽤 멀리 떨어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대기 오염에 의해서 많이 생명을 뺏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0만 명의 사망자를 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90%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90%는 산불에 의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산불은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후 변화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글씨에 나오는 것처럼 산불에 의한 전지구 탄소 배출량이 1년에 2페타그램입니다. 2페타그램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지?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인류가 화석연료를 배출해서 만드는 게 7.7페타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는 산불에 의해서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잘 산불을 컨트롤해가지고 산불 만나게 해도 마음껏은 안 되겠죠. 어쨌든 화석연료를 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연구에 의하면 여기 그 선들이 보이시죠? 2020년이 선이 어디 위치인지를 보십시오. 지금 2페타그램의 위치에 돼 있습니다. 근데 2100년이 되면 시나리오 또는 다르지만 10페타그램 또는 20페타그램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산불에 의해서만 온실가스가 현재보다 5배, 10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소 중립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고 해도 산불을 막지 못하면 이러한 피드백을 막지 못하면 훨씬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게 기후의 위기다 심각성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기후변화라는 게 기후가 변하면 무조건 위기인 건지 거기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지구는 4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빙기도 생기고 빙하기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가장 최근, 밑에 그림이 가장 최근의 간빙기인데요. 홀로스 말고 그 전에의 간빙기가 M간빙기라는 게 있습니다. 13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요. 현재보다 온도가 2도 높았습니다. 2도 높았는데 해수면 고도는 5에서 8미터가 높았습니다. 이 당시에 인간이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조장인 호모사펜스가 물론 아시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2만 2천 년 전 이제 10만 년이 지났죠. 10만 년 전에는 최근 빙하기 LGM이라고 하는 최근 빙하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온도가 6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도 생각을 했지만 간빙기와 빙하기 차이는 비가 8도밖에 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해수면 고도는 지금보다 120미터가 낮았습니다. 사실 120미터가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반도는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맨 끝이었습니다. 서해가 없었거든요. 서해도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북방구 고의도 대부분이 빙하로 들이덮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의 기후는 예전에 비해서 1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과거의 지구는 6도가 낮았을 때도 있고 2도가 높았을 때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특별한 위기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N간빙기와 최근 빙하기는 8도가 증가했지만 10만 년 동안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100년에 0.007도 증가한 겁니다. 최근 빙하기에서 홀로세라 하는 때는 6도가 증가했죠. 그래서 한 3만 년 동안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0.05도 증가했습니다. 인류 세력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에 지구온난화는 100년 동안 1.1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왜 빠르면 왜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대기와 해양의 운동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구가 빨리 가속화, 온난화가 빨리 진행되면 온도 분포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육지와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게 되고 해양의 밑에 부분과 해양의 심층과 표층에 온도 분포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비이상적, 비상적이라고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이상적 대기순환과 해양순환을 만들어내서 그게 극한 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정말로 잘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기후변화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를 너무나 빨리 덮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100년 동안 1도에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도에서 5도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얼마나 큰 기후위기가 우리가 우리한테 다가올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파리의 협약에 의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파리협약 또 탄소중립은 지구를 원래대로 데려올리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지구가 온도가 증가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리협약에서 중요한 게 2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2도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2도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100년에서 1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기후임계점, 기후티핑포인트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도가 넘으면 급격한 기후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과학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임계점이 존재하고 기후임계점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고요. 과거 기후도 이런 급격한 기후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임계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2도인지 3도인지 4도인지 그걸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협약에서는 2도를 타겟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연은 제가 어떤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 이 스페인 속담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때뚜루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종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자리를 옮겨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이 온라인 질문 먼저 받고 오프라인 질문 받아볼게요. 네.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은데 하나 선택해보시겠어요? 네. 유승우님이 산불은 자연적으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강연 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살짝 까먹었습니다. 이걸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산불이라는 것은 뭐 기후변화가 아니고 뭔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건데 그게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나? 이게 폭염이 되면은 인간의 좀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산불을 많이 발생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산불의 발생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랜덤하게 그냥 위헌의 일주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건조해지고 특히 고위도에서는 눈이 빨리 녹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빨리 노출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조해지고 가물해지면 보통 산불이 있으면 비가 와가지고 며칠 산불로 하다가 이제 산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산불이 발생해둬도 훨씬 더 빨리 퍼지고 더 많이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커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산불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잘 퍼지지 않도록 매니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 골라봤는데요. 아마 이제 학계 밖에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혜령님께서 아직도 기후과학계에서 지구온난화를 부정 내지 회의적으로 보는 과학자가 존재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를 좀 부정하시는 분이 기후회의론자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었죠.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은 이제 기후변화는 미국, 아니 중국 과학자가 만든 사기국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실은 기후회론자는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다 지구온난화는 다 이게 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부터 90년대까지 쭉 지구 온도가 쫙 올라가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다가 최근, 최근은 아니고요. 2000에서 2010년 정도에 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긴 했는데 1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약간 평평해진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 많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다시 2010년 이후로 지구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폭염이 막 증가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전체 과학자로 보면 한 10%가 기후회의론자였다면 그러니까 기후회의론자라는 게 기후론자랑 완전히 반대가 여기보다는 이게 온실가스 말고 다른 것도 지구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던지는 분이 있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는 과학자들은 99%의 과학자가 이게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러는 계시겠죠.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오프라인 현장에 와 계신 분들께 한 분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 안 계셔서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기후 온도 측정하는 게 대기 온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무슨 온도요? 매년 온도가 상승하는 그 온도의 기준이 대기에서 측정하는 온도 아닌가요? 지면에서 우리 간직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2미터 온도 측정하죠. 그러면 혹시 바다의 해수 온도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해수 온도가 셀큘로층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기후 온도 변화의 팁핑 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그 팁핑 포인트의 중요점이 혹시 그 팁핑 포인트가 우리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은 어떤 노력을 인간이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뜻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다의 온도는 당연히 재고가 있습니다. 많은 해양학자들이 바다에 직접 가서 또는 무인으로 직접 관측을 해서 바다의 온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다의 온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지구의 육지 온도는 좀 더 아주 평평했었는데 그 기간에 바다의 밑의 온도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더라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온도도 잘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팁핑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까운 예로 과거 빙하기에서 홀로선이라고 하는 간빙기로 올 때 연구들에서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팁핑 포인트를 지나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생겼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보면 유럽이나 글랜드 근처의 온도가 수십 년 사이에서 5도에서 8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의 온도를 100년에서 100년에 1도 증가한 거 가지고 제가 엄청 빠른 거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정도의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팁핑 포인트를 지나가면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 생태계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한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걸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도로 지금 얻어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종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